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이제 뭐 자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오빠라고 할게요 자 이름을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 본인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진로 그게 제일 중요해 네 그게 제일 중요해 뭐 결혼 언제 하냐 뭐 연애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부가서비스 네 제일 중요한 건 내 앞길에 진로 네 지금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나 저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나 네 내가 직장 놀이 관세를 가야 되는 게 맞나 내 스스로가 뭔가. 내 전공을 살려서 내가 독단적으로 나가는 게 맞나 네 그죠 네 그러면 독단적으로 나간다는 건 사업이네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네 내가 큰 경험은 없다. 그렇게 해요 어 그게 뭐 남들처럼 막 엄청나서 이것도 아니다 머리는 본인이 되게 천재인 거야 근데 그 천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내 시절 때 이거를 정말 더 만약에 나는 운 나 애가 조금 더 이렇게 발휘를 했더라면 정말 뭔가 연구를 해놓고 개발을 하라고 뭔가 만들었겠지 네 그죠 네 근데 그게 조금 조금은 내 학창시절도 마찬가지요 조금은 내가 묵혔다 이거야 막혔다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자 제일 중요한 시기에 시국인 거야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운이 조금 멈춰 있다 네 뭐예요 어떤가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직장 다녀요 지금 창업팀에 들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들어갔어 들어갔다는 건 언제 들어갔다는 거야 지금 한 1월 아니 그 한 달 전쯤에 같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창업팀에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운이 멈춰 있어 네 여기를 가기 위해서 본인이 그만두고 나서 뭐를 또 구해서 이렇게 움직였지 또 나란 사람이 아 내가 그동안에는 뭔가 일했는데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네 뭐가 움직이는 속에서 새로운 직업을 좀 찾아가 움직이는 지금 과도기의 기간인데 조금 많이 멈췄어 그 이유는 정확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정확한 그 내가 뭘 가겠다라는 인생의 직업의 목포관이 정확히 세워지진 않았어 네 응 요렇게 보는 게 낫나 요렇게 보는 게 낫나 가다보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나 이것뿐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긴소리 안 할게 뭐 아직까지는 더 겪어야 되는 팔자 아직은 젊잖아요 경험을 더 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본인이 서른 중반 서른 초반 좀 지나고 날 때까지는 직장 다녀라 그때까지는요 응 네 왜냐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팀을 꾸리든 아니면 내가 동업을 하든 아니면 나 혼자 내가 나란 사람이 이제 뭐 직업도 있지만 부업으로도 움직이든 뭔가 그렇게 양방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사주가 조금 없지 않아 있어 사실 딱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양방으로 생각했어요 응 근데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 네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너무 야망만 커지게 되고 꿈만 커지게 되고 네 시간에 때려서 기다려라 그게 서른 살이 넘어야 된다 음 네 이것도 경험해면서 내가 아 그래 양방으로 갈 거라는 나의 목표가 생기고 이제 정확하게 어떤 루트가 생기고 할 적에 그럴 때 움직여서 경험을 조금 쌓아야 돼 네 네 섣불리 사업을 하고 섣불리 장사를 하고 섣불리 내가 공부 뭐 개발을 한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니는 것도 공부야 지금 네 직장 다니면서 보는 것도 공부야 네 이해가셨어요 네 어 그래 고마워 이해해주고 자 그래서 올해 수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갈등도 있었고 올해 네 또 내가 뭐 직장 관세도 바뀌어지는 시국에서 내가 멈춰도 봤고 네 다시 또 새로이 시작도 해 봤고 네 여러 가지 만일을 해 보셨구나 근데 생각이 너무 많다 많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면 또 어떨 때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나 혼자의 아까도 했죠 천재가 잘못하면 네 네 바보가 되는 거야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너무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에 너무 내가 그거에 마음이 큰 게 아니라 네 연애하죠 연애하고 있어요 연애에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네 그냥 누구 비유장을 맞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갈 거인데도 있지만 내가 갈등 안 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의 어떤 포지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돈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으시다면 돈은 있는데 나가 네 그래서 나중에도 사업을 할 적에 너무 벌리지 벌리지 마라 내가 벌려서 망할 것까지 생각을 해 놓고 비축을 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움직이셔 네 머리가 똑똑한 자들은 다 내 생각대로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 네 어 내년에 봐봐 올해가 나름대로는 본인의 나이를 따지면 성주야 청년 성주 처음으로 내가 운이 들어오는 때라고 네 근데 그 운이 들어올 때 내가 움직인 게 없어나서 네 크게 뭐 대운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건 없어 네 그럼 이제 내년 내 후년이 가장 곱인 거야 직장 다녀요 네 흔들리지 마 거기서 피워서 네 거기서 흔들리 내가 뭐 들어가지 못할 직장을 들어갔겠어 그건 아니야 그죠 네 어쨌든 뭔가 개발하고 네 뭔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를 그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겠어 그리고 서른 중반 그때까지는 네 내가 서른이 넘으면서 양방으로 좀 부업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괜히 그랬다 오해를 사 음 그럼 사람이랑 의리가 등을 져요 네 사람이랑 등을 진다고 이해가셨죠 네 내년이 내가 잘못하면 이별 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이동 이동이요? 회사 회사를 또 회사였는데 다 좋은데 너무 생각이 앞서지 마라 네 다 좋은데 내가 여기 사장이 아니다 네 다 좋은데 내 뜻대로 펼치고 하려고 하면 때를 기다리고 시를 기다려라 네 다 좋은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라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더 눈에 들어오고 더 귀에 들어오고 더 많은 것을 내가 경험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나한테 화가 되잖아요 네 아시겠죠 네 어차피 결혼은요 늦게 하셔야 되고요 늦게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연애 초기인 것 같은데 연애 잘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내년 수를 잘 넘겨야 돼요 이별 수가 조금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정말 알뜰살뜰 내가 정말 한 푼 벌어서 그냥 간다 왜 한 방은 있더라도 한 방은 없는데 반방은 있다 네 뭘 잘 쓰면 근데 지금 뭘 쓸 때가 아니다 네 지금 나라는 사람이 뭔가 눈에 담고 뭔가 지식을 얻고 뭔가 경험을 많이 얻는 2, 3년에 갈고 닦아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된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부분이야 건강을 합니다 건강을 해요 응 건강을 합니다 쓸데없는 거 안 하고 돌아다니고 네 쓸데없는 은주가만 안 하고 돌아다니고요 아는 건 아닌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좀 대인관계에서 좀 떨어지는구나 네 응 뭔가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인데 네 왠지 모르게 나랑 맞는 사람들만 있는데 본인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본인 스스로가 사람을 차단하여 제가 차단해요 그래요 다가가야 되는데 네 뻘쭘이라고 다가가지 않잖아 서글서글한 성격은 아니야 네 그렇긴 하죠 그렇지 그렇다고 엄청 예민한 성격은 아니야 생각이 많아서 네 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법입니다 생각이 정리를 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뭔가 펼쳐지라는 운세로 맞아 근데 펼쳐지는 것 속에서 네 내가 오점도 낳는다 음 그러니 내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네 직장은 네 이어가셨어요 아 직장 다른 데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어도 들어가지 마요 사실 내년은 네 내년은요 잠시에 몸 숨기려고 들어간 건 맞는데 갔다가 왜냐면 계속 움직인다니까 아 한번 가면 계속 움직인다 계속 움직여 여기서 길고 갈고 닦아서 여기 조금 더 높은 자리로 뭔가 높은 자리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후년이나 내년 후반이나 빠르면 내 후년이나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운세지 내년에 움직일 수 있는 운세는 안 돼 네 그렇다 보니 내가 그걸 움직였다고 해서 대우를 받고 나서 거기 가서 엄청나게 잘 배워서 그럴 것 같지 아니야 아시겠죠 네 궁금한 거 사실 물어보려고 했던 게 지금 창업팀에 붙어있을지 아니면 대기업 갈 수 있으면 갈지 아니면 저 혼자 창업을 할지 그게 나왔잖아 얘기해 주셨잖아 갈고 닦아서 내 후년이나 내가 뭔가 어떤 뭐 하나를 배워서 갈며 간 자리가 내가 빛이 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가게 된다면 이 생각이 들잖아 처음부터 갈 것 같으면 잘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죠 너 못 버틴다니까 응 더 있어 볼게 거기서 내 머리 두뇌 회전을 해라 근데 사람이 내 생각을 갖고 사람을 누르지 마라 네 응 따라가는 척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면 돼요 네 아시겠죠 어차피 그걸로 해서 내과 네 양방울을 먹으시려고 하면 조금 더 아이디어가 많고 나 없다는 의견권이 많은 데서 움직이시는 게 본인한테 좋겠죠 네 대기업 들어가면 답답해서 문이 있어요 음 또 뛰쳐나옵니다 네 네 그거면 직장이 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때 뛰쳐나올 것 같게 되는 응 내가 볼 땐 뛰쳐나온다 이거 뭐하는 거니 시간 아깝게 여기서 나의 바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나는 뭐 점을 다 본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 그냥 신민에서 자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나오지마 집에서요 이동이 없다 그랬죠 네 내년까지 이동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돈을 걸겠다는 거야 뭐하겠다는 거야 조금 더 버텨어요 근데 사실 3월에 집에 리모델링 돼가지고 나와야 되겠네요 잠깐 나왔다 들어가면 되잖아 아 잠깐 나왔다 쭉 나오지 말고 응 내가 거처로 옮겨서 내가 하다못해 뭐 주민정도에 민증에 주소까지 바뀌고 내가 이쪽으로 혼자 독립해야지 이건 안 들어 있어 잠깐 네 잠깐 이게 나왔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야 돼요 네 네 내가 너무 외로운 팔자로 안 가요 이동이 없다 그랬잖아 분명히 네 어 이동이 없는데 이동을 하면 그게 춤을 맞는 거야 음 안정이 안 되는 거야 네 심신이 불안한 거야 네 그리고 더 벌어야 되니까 음 내가 이렇게 가서 충분히 이따가 넘겨야 되는 거를 이렇게 가버린다면 그건 급하기만 한다고 네 네 두 빠짐합시다 아직 나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엄마랑 같이 살면은 제 능력을 발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오려고 하거든요 왜 음 너무 같이 살면은 음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제 뭔가 감정 기복이 생기니까 제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하면서 하세요 컨트롤하면서요 컨트롤하면서요 컨트롤하면서 하세요 나올 일은 매일 후년에 매일 후년에 응 그럴 일이 있어요 음 본인이 어떤 내가 뭐 바빠서든 아니면 내가 잠시 돈을 모아서 내가 움직이든 네 그렇게 내 후년에 들어가 있지 오래는 없어요 내년도 없고 네 그 갑갑함 여태까지 갑갑했는데 뭐 매일 1년 더 참는다고 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엄마가 내 능력을 감정 싸움 때문에 내가 컨트롤을 위한 데서 내 능력을 뭐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네 엄마가 너 뭐 하지 마라 하고 앞에서 또 이건 아니야 네 부디 팀 속에서 본인이 내 감정 컨트롤을 하셨으면 좋겠어 네 외로운 사주 발자 안 되길 바랍니다 음 네 응 그리고 그리고 몇 개 적어왔어 아까 결혼 얘기했잖아요 늦게 하죠 네 내년에 이별수 사실 건강도 적었는데 건강도 많이 건강은 합니다 건강은 한데 네 본인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펀둑동부터 두둥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것이 오겠죠 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본인 같은 경우가 뭐 운동을 하느라 해도 삶을 많이 조금 타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데 갖고 있는 이 그 욱한 병이 있어 네 욱한 병이 있어 네 갑자기 네 말도 안 되는 거에 사실 말이 되는 거에 욱하면 모르는데 그거를 내리려 삶을 많이 타세요 본인 스스로가 나를 깨우치러 그냥 나를 누르러 네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 이유가 네 앞전에 얘기했잖아 단계별로 올라가라 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네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올해 넘길 수 있고 내년 넘길 수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마음을 먹는 게 잘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가서 네가 부업을 해도 모레도 움직이라고 했고 사업을 하더라도 기회가 있더라도 서른 어쨌든 중반점 가서 하는 게 본인한테 맞는 거고 네 응 그리고 어 그 잘 살 수 있냐는 건 어디까지가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냥 서울에 집 사고 아기 세 명 정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손이 이제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름 있는 곳이든 아니면 그 옆이든 이렇게 갈 수 있고 서울은 아니더라도 경기도 주역은 내가 벌써 서울과 인근에서는 돈이 못 사지는 않을 것 같아 돈을 안 쓰시는 양반이라서 차곡차곡 벌고 돈을 벌는 곳에 머리가 튀니까 그리고 자식은 못 낳지는 않을 것 같다 무자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서른이 넘어서 내가 자리를 잡아서 네 자식을 키울 때 충분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잘 사는 거라면 그거는 가능해 근데 제가 갑자기 막 몇 살까진 10억을 벌어도 되고요 몇 살까진 얼마나 벌어도 되고요 그 점을 봐달라면 못 봐주는 거야 네 그렇죠 옮기지 말라고 할 때 옮기지 마세요 네 나오지 말라고 할 때 나오지 마세요 생각을 정리하라고 할 때 생각을 정리하세요 자 그쯤 가서 사업하라고 할 땐 그쯤 가서 사업하세요 혼자 급해 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네 잘 살고 싶다며 네 그러면 내가 답을 알려줬으니까 그렇게만 살아가면 잘 사는 우리 본인의 사주 팔자입니다 음 아시겠죠 네 이제 나오고 싶긴 해요 버텨 네 1년만 버텨요 아시겠죠 네 어쨌든 새해가 오니까 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내가 이제 청년기에서 장년기를 넘어가는 입장에서 당연히 고민할 부분인데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야 네 가끔 무당의 말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오케이 네 또 궁금한 게 있어 어 더문이 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음 사실 사업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지 서울 중반에도 기회가 있을는지 서른 중반에 기회가 있다는 거 서른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네 서른 초 중 그때도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는다고 전개를 주잖아 네 너무 섣불리 빨리 했다면 망한다고 네 섣불리 빨리 찾기 때문에 무산이 된다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네 경험 속에서 조금 한치 앞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네 본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과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과 본인의 운때가 맞는 게 그때라고 네 지금 배워야 되는 기간이라고 아무리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모르려고 발버둥을 쳐봤자 먹히지가 않는 네 그 시국이라는 얘기인 거야 네 알아들으면서 설명하면서 전복이 되게 힘들어요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그럼 앞전에 다 나왔는데 또 물어보는 건 뭐야 사실 그 본인의 고집을 가지고 나서 계속 물어보면 안 돼요 네 그렇긴 해요 그치 나를 설득시켜서 그 입에서 결국에 너 해 이 손에 나오면은 나는 본인이 망하라고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훈년 잘 지내야 돼요 아홉 수 잘 지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동 수 없습니다 이동하지 말고 나 집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마세요 네 엄마가 제 앞을 막아요 아니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엄마가 막는다고 핑계대는 거야 네 그죠 엄마들은 다 잔소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걸 나의 앞길을 막고 내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더 연구할 수 있는 걸 못해 No 귀찮아하지 마 잔소리들을 나중에 마누라 잔소리를 어떻게 들으려고 그러니 나와 살아야 되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믿고 여자들한테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 그랬죠 내가 네 지금 같아서는 엄마 하나도 컨트롤을 못하는데 마누라는 나중에 어떻게 컨트롤을 할까 그죠 네 그런 믿는 듬직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해지세요 네 이상이야